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7년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 입니다 오늘은 성형수술을 하지 않고도 그 들창코 없애는 법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은 그 60세 되신 여성분이 콧구멍이 보인다고 오셨습니다 20대 때 코수술을 받으셨는데 그때도 약간은 콧구멍이 정면에서 보이긴 했었지만 요즘 들어서 관상학적으로 들창코가 재물눈이 샌다고 하여 여간 신경이 쓰인다고 오셨습니다 사례자분은 이 나탈리 우드의 얼굴형과 같이 얼굴 가로 길이와 얼굴 세로 길이 비율이 1대 1.5 정도의 예쁜 얼굴 비율이었는데요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얼굴 중안부가 약간 긴 얼굴형이셨습니다 약 30여 년 전에 콧등을 높이는 수술을 했을 때에는 잘 몰랐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코 실리콘 주위로 이렇게 구축이 오는지 코가 점점 짧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코가 들려 콧구멍이 정면에서 보이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표정일 때는 콧구멍이 많이 보이고 웃을 때에는 그나마 콧구멍이 덜 보인다고도 말씀하셨으며 젊었을 때에는 웃을 때 약간 잇몸이 보여서 마음껏 웃는 표정을 짓지는 못하셨다고도 하셨습니다 여기 왼쪽에 무표정한 나탈리 우드의 얼굴과 오른쪽에 웃는 표정의 얼굴 비율 차이는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거리가 좁혀지게 되는데요 이는 입꼬리를 광대 쪽으로 올리는 대광대 근육이 수축을 하고 윗입술을 위로 올리는 상구순 거상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코날개가 팔자주름에 붙어있는 코바닥을 위쪽으로 밀어 올리면서 콧구멍이 정면에서 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쁜 얼굴이라고 하더라도 지구 중력의 영향과 지속된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의 윗입술 내림근의 표정으로 인하여 10년 20년 지나게 되면서 윗입술이 이렇게 내려오고요 그에 따라서 하늘색 화살표 방향으로 콧날개가 처지게 되면서 콧구멍이 노출되는 것이니만큼 입꼬리를 올리는 대광대근 운동 그리고 윗입술을 올리는 윗입술 올리는 운동을 통하여 윗입술과 콧날개가 핑크색 화살표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올라가도록 꾸준히 표정 근육을 달전하게 된다면 오른쪽과 같이 호감가는 표정이 됨과 동시에 인중도 줄어들어 보이고 콧구멍도 보이지 않는 얼굴 비율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평생 잘 쓰지 않던 근육을 50대 60대에서 사용하려면 자칫 그 쏙쏙아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인중 보톡스라던가 입꼬리 보톡스를 맞아서 좀 더 수월하게 표정을 지을 수도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례자분이 말씀하셨듯이 20대 때 코어 수술하고는 코어 실리콘이 그다지 두드러져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코어 성형하고 10년 이상 지나 40대 50대가 되게 되면 이와 같이 실리콘 음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는 실리콘 주위로 피막이 형성이 되고 20-30년 동안 오랜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그 실리콘 보형물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피막이 그 수축하면서 코어 길이가 짧아지는 일명 피막 구형 구축이라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콧구멍이 보이게 됩니다 이는 가슴 확대 성형술에서 보형물을 이렇게 넣고 나서 보형물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피막이 이렇게 수축이 됨으로써 특히 피부 밖에서 보형물이 보이게 되는 원리와 같은 건데요 가슴 확대 성형수술 후에 구형구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슴 마사지를 하듯이 코어 성형수술한 지 5년 1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향으로 콧대를 살살 쓸어내려 마사지를 하여 주게 되면 코어 성형 후 구축으로 인한 콧구멍 보융을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중안부 긴 얼굴에서 나이가 들면서 콧구멍이 보일 때 들창코 없애는 법으로써 코어 마사지 방법과 표정 근육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긴 얼굴에서 콧구멍이 보인다고 코어 길이 연장수를 하게 되면 얼굴도 길고 코도 긴 일명 말상형 얼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 이와 같은 방법이 기뇨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오늘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